여러분 반갑습니다 은빛 FTV의 F 피싱을 담당하는 F입니다 한참동안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낚시를 못했는데 간만에 도다리낚시 봄이 돼서 아픈 다리도 불구하고 도다리낚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도다리가 얼마나 나올지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본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가 지나고 도다리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다리가 아파서 낚시를 못하고 이제 겨우 다리가 좀 나와서 낚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어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오늘 도다리낚시를 와봤습니다 신랑말던 방과제 도다리낚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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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멸 철기네 보리멸 겨울에 보리멸이 보리멸도 아무리 올라온다 보리멸이네 보리멸사이트 보리멸사이트 방탱 보리멸이 주빼기 보리멸다 보리멸 하나도 맛있다고 보리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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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또 한 마리 올라왔다 크진 않지만 20cm 정도 되네 호리밀 한 마리 하고 아까하고 똑같은게 올라왔습니다 도다리 크진 않지만 봄은 봄인가 봅니다 도다리 크진 않는데 또 한 します 우와 봄은 봄입니다 작은 사이즈 도다리 두스스펠 도다리 크진 않습니다 작성 도다리 크진 않구요 도다리 크진 않습니다 오늘은 도다리 크진 않습니다 도다리 크진 않습니다 도다리 크진 않습니다 영상은 어디서 가려지지? 뭐가 올라올까요? 도다리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도다리 튀어가는 저거 좀 그러는게 도다리 뛰어다니지 가만히 올라온다 여기 조금 더 크네 가만히 씨 올라옵니다 자, 몸을 날립니다. 몸을 날려 몸을 날리는 법도다리 쳐다리 파크 아름다운 다음 멀다 올라올까요? 빨리 올라올까요? 올라올거 같은데?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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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뭘까요? 올라올어 뭘까 올라올어 또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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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똑같은데 올라올이다 오 같은 패턴 어린애랑 빠른 방침 도다리 또 한마리 올라왔다 이건 도다리 까짐이네 이건 기름 까짐이 이건 도다리 아니고 기름 까짐이 이건 용 까짐이가 도다리 왔어요 왔어요 와 확실히 왔네 뭐가 올라올거에요? 뭘까? 궁금하네? 많이 궁금하네요 아 더워서 옷 좀 벗고 응 아 날씨가 더워서 이쪽으로 더우셔야 되겠다 뭔가 묵직한데 뭐가 묵직한데? 뭐야 이거? 뭐지? 풀? 풀? 별? 어 뭐 올라온다 도다리 크다 와 도다리 크다 뜰채 가져와야 되는거 아이가? 왕크이다 왕크이다 오오 뜰채 가져와야 오오 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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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으아 와 와 진짜 크다 대물이네 완전 대물이네 완전 완전 크네요 오오 크다 이야 제대로 걸렸다 멋있네 크네 이야 이거 한 봐라 완전 5자라 5자라 4자라 넘네 4자 넘지 도다리 이렇게 큰데 아 또 멋있네. 크네. 이건 봐라. 완전 오짜라 오짜라. 아 크다. 사짜라 넘네. 사짜라 넘지. 도다리. 도다리에 큰데. 어. 완전 왔습니다. 완전. 저 일주일 온다는데. 일주일 아니고. 멋지다 멋져. 돔도다리. 맛있겠다. 거노. 줄 뜯어야 되겠어. 이거 와서 안 된다. 와. 많이 잡아놓으셨네. 이거 진짜 큰 거 여기 들어가면. 차이가 많아. 차이가 많이 났어. 이거 20젠치. 이거는 게임다. 20젠치하고 비교하면. 20짜리. 자 20. 40대네. 40대네. 와. 20. 이 보기가 절반이니까. 20, 40. 와. 많이 잡았네. 40대. 아이고. 아쉽네. 뭐 인자. 맛있어. 아. 아. 뭐. 아이고. 저기 퇴근해야 되겠네. 그러네요. 물러도 왔습니다. 뭔가 올라올 거야. 이번엔. 멈추는 올라왔어. 멈추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나요? 아. 올라오나요? 사이즈가 문제네. 사이즈가 문제네. 묵직합니까? 묵직합니까? 올라옵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20자리. 어! 성대다 성대! 성대인데? 우리 찬이가 성대가 움직이네 와 굵다! 와 크네! 완전 크다 이거! 아니야 입장 안걸라네 매운탕 끓여먹어야지 와 또 크다 와 이거 크네 우리 차다! 너무 예쁘다 성대 성대! 아따 이쁜 성대 이쁜 성대입니다 라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라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왔습니다 올라옵니다 도다리 한 마리 올라온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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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한 25원 되겠다 와 크다 크다 자 올라옵니다 자 왔구나 와 크다 와 크다 도다리 도다리가 무슨 도다리 이랬구나 진짜 맛있는데 저가 간빨이 이거 한 마리만 해도 돈이 머리 찼던게 큰 거 올라오나봐요 도다리 도다리 아 여기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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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시는데요 아까 한 마리 사보고 고기 큽니다 고기 큽니다 여기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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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큽니다 고기 큽니다 고기 큽니다 고기 큽니다 멋있네요 여조사님 최고입니다 네 아 또 뭐 맞나 뭐 무겁다 아 아 어 걸렸어 옆에 지방 모르니까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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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않은데 성대 같았어 뭐야 저거 뭐 뭐야 학꽁치 아니다 어 막 날아갔어 막 날아갔어 막 학꽁치만 날아간다 학꽁치만 날아간다 학꽁치들 하세요 그런가봐요 학꽁치에 있네 그래 학꽁치만 있다 맞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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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지만 있다 두마리 두마리다 두마리 두마리야?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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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상다리 대박 와 대박이다 상다리 도다리 도다리 많이 붙었다 크다 크다 맞구나 도다리 도다리 아 시닙니다 도다리 사라지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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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가 있다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아 도다리 도다리? 멋집니다 멋집니다 맞죠요? 속국 칩니까? 올라옵니까? 고기가 맞아요 이거는 고기가 맞아요 어 고기 맞다 와 고기 맞다 고기 맞다 고기 맞아 도다리 어 두마리다 두마리가 두마리가 올라옵니다 두마리가 아 두마리가 올라옵니다 창가재미 창가재미하고 밑에 두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노란 창가재미 올라왔어요 아 맛있겠다 창가재미 어 어지러워 창가재미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어 쓰레기 청소하십니다 와 많이 잡았네 하하 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으세요 어 아들 왔습니다 아니 아 근데요 왔어? 보기는 달려있는데 보기는 달려있는데 옆에 자라보가 좀 걸리긴 했어요 무슨 땡기 올리고 일단 땡기 올리고 요것도 창가재미 창가재미입니다 이것도 자 왔습니다 뭐가 올라올까요 뭐가 올라옵니까 느낌은 어떤데요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낚싯대 걸렸다 걸려서 지금 오는거에요 여기도 한마디 올라옵니다 참가잼이네 참가잼이 올라옵니다 별도 올라오고 훌치기 됐습니다 이거 여기 훌치기 됐다 먹은가다 먹은가 참가잼이 먹었습니다 참가잼이 뒤통수에 뒤통수에 훌치기 됐죠 까잼이가 맘큼 많은가봐요 훌치기로 입에 안물고 뒤통수에 걸려왔습니다 턱치기 당했습니다 훌치기 오늘 저거합니다 오늘 저거합니다 올라옵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볼게요 자 불아쁘서 불아쁘게 불아쁘게 오늘 많이 잡았어요 오오 진짜 큽니다 이거는 예 와 완전 큽니다 까잼이도 있고 네 성대도 있고 음 참가잼이 까잼이 참가잼이 예 와 저거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몇마리입니까 열 마리 넘네 열 열 성대까지 열두 마리입니다 열두 마리 이거 사자 이거 제일 큽니다 이게 사자 이거 제일 큽니다 내가 24,3이니까 이게 내 한 뺨이 23에서 24 45 가까이 나와요 네 45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23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엣 학교 신경 이제 1 1 1 2 1 2 2 2 3